아, 은별아 안녕? 아, 이건 다친 게 아니라, 실은... 아,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진대! 으아! 아, 그렇구나. 깜빡했다. 다시 감 알겠네. 어? 어? 으아! 끝내준다! 이거 정말 신통한데! 그, 근데 방금... 어떤 손가락이 효과가 있었지? 약지냐, 새끼손가락이냐! 어이, 어느 건지 알아야지! 은별아! 이거 봐! 이제 효과가 두 배로 나타날 거야! 아, 그리고 이거 샀다! 어, 이제 내 운명을 걸겠어! 좋아하는 사람과 스쳐 지날 때 눈치채지 못하게 윙크한다.